안녕하세요 한국여자 소연입니다. 제가 오늘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왔냐면 바로 메이크업입니다. 메이크업 정말 오랜만에 찍는데 오늘 메이크업 주제는 이제 브라질 화장품으로 한국여자가 하는 메이크업. 제가 지금 가져온 거 뭐 섀도우, 볼터치, 파운데이션 전부 다 브라질에서 구매를 한 거거든요. 딱 봐도 진해 보이죠? 제가 선크림 말고 이제 아직 베이스도 안 깔고 했기 때문에 파운데이션을 한번 발라볼게요. 이거를 몇 번 사용해봤는데 뭐 그렇게 진한 것도 아니고 괜찮더라고요. 볼, 이마, 코, 턱 이렇게 묻혀주고 요런 걸로 이렇게 두두두두두두두두두 바를 때 하나의 팁이 잘 두드려줘야 돼요. 많이 두드려줘야 돼요. 그럼 장시간이 지나도 화장이 거의 안 뜨더라고요. 여기 이제 눈 쪽에는 뭉칠 수 있으니까 눈 위로 해서 이렇게 해주시고 눈두두덩이 눈썹 쪽까지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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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지 않아요? 이제 눈 화장을 해줄 거예요. 우선 딸 거예요. 이거 색깔 되게 예쁘더라고요. 이 관련 우선은 이제 이 색깔 섞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저는 여기 반 정도 했어요. 왜냐면은 전체 다 하면은 눈이 부어보이는 느낌이 나더라고요. 이렇게 업고 이렇게 돌려가면서 반 정도 그리고 위에도 이렇게 위에 할 때 아예 전체를 안 하고 반 정도 이 제품이 약간 펄감이 조금 들어가 있고 되게 자연스러워서 좋더라고요. 아시아랑 외국이랑 딱 비교했을 때는 확실히 메이크업 자체가 좀 다른 것 같아요. 이 제품을 써볼게요. 조금 진한 색깔로 들어가 볼게요. 저는 약간 갈색깔 느낌 좋아해가지고 이거를 쌍꺼풀 라인 쪽에만 이렇게 해줘요. 그리고 밑에도 그리고 약간 더 진한 색깔로 이제 끝 쪽에만 이렇게 해줄게요. 어느 정도 진해졌죠? 이거 이제 얇은 브러쉬로 밑에만 조금 해볼게요.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눈썹을 그려볼 거예요. 이렇게 위로 이렇게 올리면서 눈썹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됐어요. 이거는 생긴 게 이렇게 생겼어요. 이게 되게 좋은 게 그냥 눈썹 모양대로 그리면 돼요. 이렇게 어느 정도 빈 공간을 채워주고 그리고 나서 이거 블러쉬로 눈썹 모양을 만들게요. 눈썹을 밑에서부터 라인을 잡으면 좀 괜찮더라고요. 이렇게 빈 부분을 채워줄게요. 한국 사람들은 눈썹 일자를 많이 그리는데 외국 사람들은 눈썹을 이렇게 올려서 많이 그리더라고요. 한 번 더 빗어주고 여기 앞에 콧대 라인을 살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뭉툭한 브러쉬로 이렇게 라인 쪽 눈썹 쪽 이렇게 그럼 진짜 콧대가 되게 이렇게 높아 보여요. 좀 가하다 싶으면 이렇게 좀 해주면 돼요. 자 이렇게 눈썹이 완성됐어요. 그리고 마스카라를 해볼게요. 이렇게 촘촘하게 돼 있어요. 마스카라를 바를 때 좌우로 이렇게 발라주시는 게 좋아요. 그러면은 마스카라 똥이 안 생겨요. 근데 확실히 검은 색깔인데 진해요. 몇 번 밖에 안 발랐는데 많이 올라가요. 두껍고 눈이 커졌죠 확실히 마스카라 빨이랄까 밑에는 이렇게 세로로 세워서 해주시는 게 좋아요. 이렇게 확실히 눈이 또렷해졌어요. 그리고 나서 컨실러로 사용해볼 거예요. 컨실러가 이거예요. 저는 밝은 걸로 쓸게요. 왜냐면 다크서클을 가리기 용이라서 다크서클을 이렇게 얇게 해주셔야 돼요. 그리고 여기 뭐가 낫네요. 그리고 입 쪽에도 이렇게 톡 좀 그리고 살살살살 이쪽에도 이렇게 위로 보면서 되게 잘 가려진다 이거 컨실러. 되게 자연스럽게 잘 가려지죠. 그리고 나서 이걸로 쉐딩 해볼게요. 이 색깔로 쉐딩할 때 이렇게 돌려서 해주시는 게 좋아요. 이렇게 하게 되면은 여기 이렇게 색깔이 이렇게 티가 나더라고 자연스럽게 하려면 이렇게 돌려서 그리고 저는 강대 쪽 이렇게 이렇게 헤어라인 이렇게 다 돌려서 이렇게 해주시고 파우더 칠으로 할 거예요. 이렇게 콜 쪽에 이제 이렇게 어? 저는 이마 쪽 그리고 진짜 한 가지 팁이 이런 파우더로 이렇게 입술에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색깔 바르잖아. 립스틱 바르면 확실히 색감이 이쁘고 덜 지워지더라고요. 파우더로 이런 유분기를 없애주시는 게 좋아요. 립스틱 이거는 어디 건지 잘 모르겠어. 색깔이 나쁘진 않죠? 그리고 저는 립스틱을 아예 라인대로 그리면은 잘 안 올려가지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리고 볼터치를 해줄 거예요. 중간 정도 해줄게요. 이 정도 좀 진하게 해볼까요? 이걸로 해볼게요. 여기 볼 쪽이랑 강대까지 이어주시면 돼요. 되게 진하네. 두 번째 색깔로 할게요. 이게 확실히 더 낫죠? 근데 되게 진하다. 이렇게 좀 진하다 싶으면 이렇게 두드려주시면 돼요. 이 정도가 나은 것 같아. 이제 메이크업이 끝났어요. 브라질 화장품으로 한국 여자가 메이크업을 해봤는데 어떤 것 같아요? 브라질 느낌이 하나도 없지 않아요? 그러니까 화장품이 중요한 것보다 화장법이 중요한 걸로 어떤 것 같아요? 한번 댓글 남겨주세요. 좋아요, 구독, 알림 설정, 댓글 부탁드립니다. 차우차우